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드디어 바로 그 시즌.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작년에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됐네요.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? 정말 다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.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.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거나 참 많은 고충이 있었을 텐데 정말 다들 100%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수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 편하게 준비한 만큼만 마음 편하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하세요, 진짜. 마음 편하게 가야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. 맛있을 것 같으시고, 점심에. 이번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아미분들 많으실 텐데, 점심 한 마디 해주시죠. 저는 비록 수능 안 받지만, 여러분들 뭐 있겠습니까? 잘 하시면 됩니다. 혹시 모르면 몇 번으로 찍을까요? 저는 이제 3번입니다. 좋은 번호예요. 나도 3번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때까지 많은 노력하셨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 나 한 번 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때 되면 또 날씨가 좀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? 무조건 북놀이. 그래서 날로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 가시고. 그러니까 따뜻하게. 전날은 푹 주무시고 잘 나오세요. 맞아요.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한 번 하시고. 네, 가시죠. 자, 태형씨 선차 해주세요.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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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ctice. 네! 다음. sãoês 네! 네! 중 anesteten